우리 같이 합동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는데요 통역이 끝난 다음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게 좋습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것이 좋습니까? 비밀을 주신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랑 충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돌되는 것이 뭐냐 정치입니다 정치는 곧 권력이죠 힘이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나예요 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당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보이지 않게는 전부 납니다 한국을 위해 태국을 위해 외치기는 하지만 실제로요 많은 정치인들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된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요 몇몇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괜찮은데 나로부터 나온 것은요 어느 날 그게 집착이 되고 그게 중독이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독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특이한 게 뭐냐 이제부터 그 중독된 그 내용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뭡니까 보금 전하는 사람이 전도사죠 자기가 보금이 좋기 때문에 그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세상에서 자기가 집착되고 중독된 것은요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권유를 합니다 제가 좀 신기한 사람을 봤는데요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마늘을 먹는 사람을 봤어요 마늘이 좋은 거긴 하지만 마늘을 계속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마늘이 중독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먹는 사람이 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막 자기가 슈퍼에서 사다 줘요 마늘 전도사가 된 거죠 이게 중독 집착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정치도요 자기가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정치인들은요 중독이에요 중독 왜냐 이 힘이 있으니까요 진정한 힘이 어떤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보다 더 큰 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정치인은요 보금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는요 전통이라는 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을 쓰고 전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것들입니다 좋아 보이니까 좋으니까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요 대부분을 보면 사단문화입니다 지금 태국에서 제가 많이 겪어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태국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방법이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고 문화죠 미국 사람들이 보면 손 들고 외치는 것보다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저도 미국의 나이 어린 친구가 저한테 헬로우 하면서 손을 들고 하는 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태국식으로 하는 인사는요 참 경건해 보이고 같은 아시아 쪽이라서 진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요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 문화와 달라 보이는 것은 충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기존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대부분 마음이에요 마음 자문 4장 23절에 보면요 많은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 마음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종교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키라 다스리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 지키고 다스리라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4조행전 26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너희는 종교성이 많두다 종교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힘들뿐더러 내가 어느 날 한기가 오는 겁니다 같은 열심인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되어지는 것은요 그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천재를 이길 수 있는 게 방법이 뭐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지만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력이 천재를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되어지는 걸 체험해야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열심히 하라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되어지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특징은요 지식입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식을 통해서요 더 종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만족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보금과 충돌이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보금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금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은 정치 문화 종교가 거의 이 세상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금은 다른 거고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보금은 영세전에 숨겨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지만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금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보금은요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다고 했어요 창조 이래 창조부터 보금이 있었고 지금까지 영원히 보금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보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금과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게 보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창조의 질서 곧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질서가 있어요 그게 늘 말씀드리는 성사미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똑같은 능력을 똑같은 힘을 가진 분인데 구조와 사역적으로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1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자 하나님을 2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3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1위와 3위의 차이는 엄청 큰 거죠 그런 간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1위 2위 3위 하나님은 같은데 질서상 구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늘 우리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강조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의 질서도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왕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 역사서예요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선지서예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고요 그 구약은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같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같이 강조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먼저 이 질서가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와 남자와 여자가의 질서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스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예요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예요 남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요 높고 낮음이에요 하나님의 머리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가 하나님보다 낮아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요 질서예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요 그 증거로 이 여자가요 예배포로 예배드릴 때 예배포를 쓰는 걸 갖고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 때 왜 여자들이 예배포를 써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문화로는요 고린도 시대 때 여자들은 바깥에 공적인 자리에 나가려면 모든 여자들이 미사포를 쓰고 다녔어요 미사포를 안 쓰는 여자들이 있어요 노예 그 다음에 창녀 그 다음에 창녀 무금을 파는 여자 그 다음에 지금도 있었지만 옛날에도 있었어요 레지비언 이 사람들은 예배포를 안 쓰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공적인 장소에 갔을 때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자들한테 예배포를 쓰게 한 겁니다 만약에 안 쓰고 있으면 아 우리 교회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하자 한다고 하면 교회를 모르는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여자들은 전부 노예고 창녀고 레지비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예배포를 쓴 건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머리는 우리 신체중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이 예배포를 쓴 이유는 뭐냐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위에 또 머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 머리가 남자라는 겁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 머리 위에 남자가 있다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라는 걸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질서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믿으셔야 돼요 여자가 남자한테서 났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난 게 아니에요 남자의 갈비떼를 통해서 여자가 났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한테서 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또 남자는 당연히 또 여자한테서 났죠 하지만 시작은 질서는 여자는 남자한테서 난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지응과 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상으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언제 여자스럽냐 남자를 자기의 머리라고 인정할 때 여자분들 억울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창조의 질서상 그래서 여자들이요 특징이 뭐냐 자기 위에 또 머리가 있다 보니까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부드러운 여자가 여자다운 여자예요 진정한 어머니 좋은 어머니가 누가 좋은 어머니냐 여자다운 여자가 좋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와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를 사랑한다는 증거로요 그리스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질서예요 마찬가지로요 여자가 부족하지 않은데 남자의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여자가 머리삼아 줬기 때문에 나를 그 여자가 머리삼아 줬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놓치면 혼돈, 카오스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질서,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혼돈과 질서의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기준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 이 질서 속에서 기도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이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다는 얘기는요 육신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육신이 살아야지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데 육신만 살아있는 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해하면 생명을 이해한 거고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육신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지는 거죠 그때 내가 왜 태국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가문을 통해서 왔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돼야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스스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가 돼야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뭐냐 이제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를 아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소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 그리소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요 우리가 참고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나와 내 하는 말조차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는요 완전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창세삼장 이후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말씀이 기준이 될 때는 괜찮지만 내가 하는 말이 말씀과 관계가 없으면요 대부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틀리지 않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두고 내 유익과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이가 똑같이 장난을 쳐도 엄마가 마음이 편하면 이해가 되는 거고 엄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요 말이 전달될 때 말씀과 복음과 관계가 없으면요 원래의 말에 더하거나 아니면 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상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경험이 있고 한 사람한테 상담을 얻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분명히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상담자보다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또 그 상담자가 상담만 해주는 거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상담자 또한 나랑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말씀이 기준이 될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말씀에는 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답을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답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현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받은 자구나 그 모든 것이 복음이구나 여러분들이요 이 답을 갖고 있는 것과 이 답을 갖고 현장에 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가서 만나는 정치하는 사람 문화 속에 빠진 사람 기존 정계에 있는 사람 만나면 나는 답이 되는데 상대는 아직 답이 되는 걸 모르잖아요 나는 답이 되는데 상대는 아직 답이 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는데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만의 노하우예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예요 내가 현장에서 실제 체험한 나만 증거할 수 있는 노하우예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건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은요 성만찬을 이해한 성만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찬이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 사건은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상 최고의 사건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장노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찬이까지요 나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두 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큼 큰 사건이 없어요 우리가 듣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은요 많이 들었지만 그거는요 십자가에서요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의 죄예요 사단은 승리했다고 했죠 이제 저 아담이 유혹받아서 이제 선악깔 따먹고 죽었다 사단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로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나 나 개인적으로나 관계된 사건 중에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면 이 사건이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건 하예요 인류 최대의 사건 하나님이 그리스로를 보냈고 그리스로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내 마음판에 박히는 사건이 되면요 그때서부터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먼저 사건화를 시키고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한테요 오늘 나와 관계없이요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절기 때 성찰만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로의 피가 필요하고 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로께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그리스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돼야 됩니다 미래가 뭐예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소망이 반대로 없다 그게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곧 죽을 건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미래를 시간이 지나감으로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가 이미 내 것이 돼 있는 것이 미래하예요 성만찬의 친정한 의미가 뭐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로의 피와 살 속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세 끼를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로의 피와 살이 필요함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아는 거예요 결론을, 결과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늘 얘기하는 바울과 베드로의 책과 우리랑 다른 점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하게 다른 점이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보다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로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럼 그 결론에 따른 결과는 뭐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결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직접 예수님을 봤으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은 바울과 베드로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봤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진짜 말씀이 이끌림에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 바울 한두 사람이 결론을 냈는데 그게 로그마 보그마가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서도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면 태국 보그마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과 결과만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방법까지 알고 있어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떻게 증인되느냐 의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받는 자는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로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받은 것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할 것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정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능력을 받았어요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요 소망 재림의 소망을 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실 걸 다 주셨습니다 누가 받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할 건 뭘 전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전할 내용이 받은 걸 전하는 거죠 안 받았는데 뭘 전합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그 이름의 건세를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 증인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전하면 우리 힘들지만 받은 걸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될 때요 우리는요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말세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날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저 뭘 기다리는 거냐 하나님이요 이 땅에 그리소를 연약하게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최고의 건세를 갖고 오시지만 처음에 오실 때는 가장 연약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소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나보다 강한 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너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7.74.237입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향으로 돌아갈 때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같이 고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 한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낙향을 합니다 같이 고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가고 똑같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낙심해서 힘 다 빠져서 가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본향과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금이 한양해야죠 금이 한양 우리로 하여금 금이 한양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말씀의 길이오 보금의 길이오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오인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리스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믿는 자가 그리스오인이오 그리스오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믿는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느냐 지금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금과 하나님이 주신 보금과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충돌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가운데서 빠져나왔으면 끝나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이곳에 있는 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오인이에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오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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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